이 썩은 고려를 뒤엎고 백성들이 생생지락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새 나라를 만듭시다 고려로는 안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생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가슴 뛰는 건 끝자락에라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새 나라를 만드는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 또는 새 나라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새 나라를 만들 것인가 정치 정치가 무엇이야 정치 정치란 정치 꿈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 웃게 하는 정치 그래 사람들이 사는 법끔 느끼는 그런 정치 꼭 해 근데 내 자리가 없대 정치인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힘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어떠한 전행도 막아낼 것입니다 나 같은 법조가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분이 되어봐 이제 이 대여 내 자리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은 너의 자리는 못다 제가 맡기면 잘 못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임금이 뛰어나게 싫으십니까 내 자리가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힘이 없고 약해 빠진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굴복하는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 결국 멈추지 않으시겠군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뭐라도 하려면 왕을 해야 해 그럴 수 없다는 것인가요 에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.